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 또는 왼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른손에서의 오른손 검지 그리고 왼손에서의 왼손 엄지 이 두 손가락이 실제로 골프를 하는데 힘을 쓰는 손가락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 검지를 언제 쓰고 왼손 엄지를 언제 쓰고 또 오른손 검지만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왼손 엄지만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립 스타일과 스윙 스타일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또는 유튜브에서 이 왼 엄지의 위력 또는 왼 엄지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레슨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 엄지에 버금가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손가락이 바로 오른손 검지입니다. 그래서 그립을 보면 아예 스트롱 그립을 잡은 선수들을 보면 여기에서 아예 이렇게 막 돌아가서 왼 엄지가 이 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냥 밑에 이렇게 받쳐서 잡는 이러한 타입의 그립을 잡는 선수가 있는 반면 이럴 때는 글쎄요. 왼 엄지가 뭔가 이 쪽 타겟 방향으로 칠 때 지금 이 쪽이 타겟이잖아요. 타겟 방향으로 칠 때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이 잘생겼나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오른손 검지는 아래쪽으로 축 쳐져 있으면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쓰기에는 다소 방향이 어색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뉴트럴 그립으로 가보겠습니다. 윗 그립도 상관없고요. 여기에서 쭉 그립을 왼손 그립으로 세웠죠. 세우게 되면 밑에 있던 그립도 당연히 같은 모양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왼 엄지의 위치를 보면 여기에서는 뭐 그 스퀘어 포인트가 들어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쭉 오다가 결국에는 이런 모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 글쎄요. 이 왼 엄지는 위아래로는 힘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좌우로 쓰기에는 다소 좀 분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검지가 이렇게 있던 손이 오른손 검지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검지를 봤더니 그립에 정확하게 타겟 쪽으로 힘을 쓸 수 있도록 걸려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특히 그 선수를 보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냥 그립 형태를 보고 봐라! 엄지가 이렇게 돼 있잖냐! 봐라! 엄지가 이렇게 돼 있잖냐! 이러한 기준으로 양쪽 그립이 섞여서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연히 역할이 달라요. 먼저 우리 스트롱 그립!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고 있는 스트롱 그립을 보자고요. 스트롱 그립을 보면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 잡는데 위에서 내려 잡는데 손가락으로 잡기로 했죠? 손가락으로 잡기로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크리즈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만들어진 이 라인이 우측 어깨 쪽으로 오는 그립을 제가 스트롱 그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립이라는 건 그래요. 늘 다닐 때 이렇게 같이 손을 모은 것처럼 잡았을 때 왼손이 돌아가면 오른손은 아래쪽으로 같이 피해 줘야 되고 또 왼손이 이렇게 간다면 오른손이 위로 올라와 주는 그래야지 서로 돌아갈 수 있는 비율을 맞출 수가 있는데 왼손은 이렇게 덮어 잡았는데 나도 오른손도 이렇게 덮어 잡았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건 돌아갈 게 굉장히 많죠. 왼손은 그런데 오른손은 돌아갈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립이 방해가 돼서 손의 로테이션을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왼손은 이렇게 밑으로 잡았는데 오른손도 이렇게 똑같이 잡는다고 잡게 되면 왼손은 돌아갈 게 없는데 오른손은 돌아갈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충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스트롱 그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리즈가 오른 어깨를 간다고 했을 때는 오른손은 당연히 밑으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게 되면 훅 그립 또는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왼손은 굉장히 타겟적으로 밀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조차도 대체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백스윙이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손으로 들게 되면 다소 플랫한 형태의 스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지가 만들어진 쪽으로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검지의 역할은 거의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누르면 누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엄지의 역할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왼손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리고 왼손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늘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게 처음에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샷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실제로 검지의 역할 보다는 엄지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검지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왼 엄지 쪽으로 백스윙 들고 쳤을 때 쭉 이러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 엄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립을 저는요. 훅 그립만 잡으면 또 스트롱 그립만 잡으면 매번 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저는 뉴트럴 그립을 잡아요. 뉴트럴 그립은 이 크리즈가 오른쪽 뺨 정도 이 정도에 오는 그립을 뉴트럴 그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만큼 오른손도 덮여잡게 돼요. 그러면 특히나 이러한 그립은 빅 투어에 뛰는 선수들은 스트롱 그립 형태보다는요. 뉴트럴 그립의 형태의 스윙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트럴 그립은 이렇게 잡고 잡았을 때 손이 보통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오른손 검지가 완전히 강력하게 이렇게 딱 받친 느낌이 들어요. 스트롱 그립 때는 이렇게 그냥 밑에 탁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여기에서 뉴트럴 그립 때는 이렇게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가서 돌아 들어오면서 검지가 이렇게 밀어주는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들을 때 왼손은 리드 하는 손 그리고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이라는 게 어찌 보면 뉴트럴 그립에서 만들어진 즉 외국에서 들어온 투어 프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된 교재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윙의 장점은 일단 볼을 높게 칠 수 있고 오른 검지에 대한 역할을 살려볼 수가 있죠. 쭉 쳤을 때 아무래도 스트롱 그립보다는 덜 들어오는데 그래도 굉장히 파워를 쓰는데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립이 너무 스트롱 그립이어서 스트롱 그립이어서 너무 뭐 공이 훅이 많이 나고 그리고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뉴트럴 그립으로 돌려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의 역할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왼손은 방향 오른손은 힘 이러한 공식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훅그립이나 스트롱 그립은 정말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왼손으로 뒀다 왼손으로만 칠 수 있는 특히 제가 왼 어깨에서의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느낌을 우리 일반 골퍼로서 또는 아마추어 골퍼로서 습득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롱 그립을 무조건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훅그립을 잡게 되면 엄지 방향으로 스윙이 가기 때문에 플랫한 형태가 된다고 했죠. 플랫한 형태는 거리는 많이 낼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 폭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은 너무 좌우가 일단 우는 날아가면 안 되죠.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좌우로 돌아가는 폭이 컸을 때 점점점 훅그립에서 뉴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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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럴 쪽으로 와서 처음 엄지의 역할은 약해질지 않죠. 오른손 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열쇠고리 모양으로 탁탁 쳐주는 이 역할이 강해질 때 여러분은 볼이 날아가는 그 방향 자체 또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게 날아갑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완전 훅그립의 형태로 잡게 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는 각도들이 상당히 좀 거리는 많이 나갈 수 있어도 거칠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공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스윙이 좌우로 다니니까 공 높이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뉴트럴 그립 쪽으로 돌려주고 여기에서 검지의 역할을 좀 강화해 주는 샷을 하게 되면 공 높이가 조금 올려지면서 올려지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올라가진 않았는데 오른 검지 역할이 확 들어가면서 파워가 왼손에서 오른손까지도 함께 쓸 수 있는 그러한 전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립 형태에 따라서 스트롱 그립은 왼 엄지가 주된 손가락이 된다 그리고 뉴트럴로 올수록 오른 검지가 주된 손가락이 된다 그럼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완전 돌려놓고 얘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같이 힘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그립 형태를 잡게 되면 왼 손도 쓸 수 있고 오른 손도 쓸 수 있는데 그 힘을 써야 되는 그 포인트 힘을 써야 되는 포인트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양손을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스트롱이고 완전히 손은 이제 반대로 좀 이렇게 덮인 형태 여기서 로테이션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그립의 형태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여기에서 백스윙을 좀 공격적으로 들 때는 왼손 그리고 다운스윙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 임팩트존에 왔을 때 양쪽에서 같이 눌러 줄 때 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꼭 스트롱이면 스트롱 뉴트럴이면 뉴트럴 그 쪽에 집착 안 하셔도 되고 약간의 하이브리드 형태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는 걸 한번 제가 지금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는 그립의 형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 A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 철육대 구독